안녕하세요. 제가 키우고 있는 호접란입니다. 이제 꽃을 막 피우기 시작했어요. 제가 따로 사진 않지만 법당에 올린 꽃을 제가 지고 나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살립니다. 호접란은 그렇게 까다로운 꽃은 아니에요. 주로 과습으로 죽게 되죠. 제가 키우는 이 화분을 보시면 전문으로 키우는 분들은 무슨 화분이 저렇게 큰가 하실 거예요. 저도 작은 난화분에 키워보기도 하고 토분에 키워보기도 했는데 이 슬릿화분, 화분 벽에 숨구멍이 있어요. 여기다가 바크와 상토 한 줌 그리고 수태를 넣고 키우는데 잎이 반들반들해서 자라는 분은 제가 어떻게 키우냐고 물어봐요. 그리고 봄이 되어서 제가 두는 곳은 반그늘이인데다가 방치하다시피 합니다. 화분이 크니까 물도 자주 주는 편도 아니에요. 한 달에 두 번 정도? 거의 던져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. 쨍한 햇빛이 드는 데는 탑니다. 방그늘에다 두면 잘 자라요. 건물 사이에 통로에 두는데 바람이 참 선들선들 불어요. 통풍 때문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도반스님이 동양란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그 절은 난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. 제게 주셨는데 화분을 옮기곤 하다가 벌써 두 번째 깨서 이번엔 생수통에 심었어요. 저는 동양란을 심을 때도 상토를 한 주만 넣어줘요. 그러면 잘 되더라구요. 늦가을이 되면 꽃을 들이는데 처음에는 현관에 둬요. 현관은 유리문밖에 없기 때문에 썰렁합니다. 온도계를 걸어놓고 너무 춥지 않을 때까지 뒀다가 나중엔 또 방에 들여놔요. 햇볕이 잘 드는 방. 그랬다가 한 2월달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방도 복잡하니까 또 현관으로 나와요. 대신 커텐을 두겹으로 칩니다. 그리고 늘 온도를 체크해요.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온도계를 보고 10도 정도가 될 때 그럴 때 내놓습니다. 여름에는 바깥에 둘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겨우 줄까 말까 하지만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저는 주면 적당하더라구요. 2리터 생수통을 잘라서 키우는 호접난도 있는데 거기는 오일에 한 번 가량 물을 줍니다. 경우마다 달라요. 겨울에 방에 둘 때는 선풍기를 반드시 하루에 1시간 반가량 돌려서 통풍을 해줍니다. 창문 열었다가 얼 수가 있어요. 이곳은 춥기 때문에 꽃긴 호접난 자랑하면서 간단한 말씀 드렸습니다. 나이스는 아내수가 5분을 보내고 1,2,3,2,3,3,2,4,4,4,0 후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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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...,...